좋은 희생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걸어낸 역사를 빨리 맞추면. 되물어졌다. 어떻게 다람쌈아의 티베트인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울 수 있는 것인가. 티베트 어린이 학교의 방학식 날. 아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교장선생님 댁 앞에 모여서 논다. 전교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별한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의 부인은 웃음도 부엌도 소박했다. 가진 것을 모두 꺼내 한국인들을 대접한다. 그녀의 남편은 티베트의 단 하나뿐인 학교의 교장이다. 때문에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실질적인 교육부 장관 역할을 맡고 있다. 반숙이야. 이대로 하면 반숙인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예요? 응, 먹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헌 옷을 받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교장선생님. 그는 티베트의 수상인 롭상상가이와 함께 미국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인재다 그러나 난민이 된 티베트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 하버드를 포기한 채 다람살라로 왔다 망명 후 시작된 티베트인들의 삶에서 교육은 잃어버린 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티베트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의 교육망침은 60년간 계속됐고 티베트 망명 정부가 버티는 나무뿌리와 같은 단단함을 주었다 티베트는 나무뿌리와 같은 단단함을 주었다 티베트는 나무뿌리와 같은 단단함을 주었다 티베트 정신마저 잃어버렸 drivers 티베트 과정 티베트 때 골라는 Si behavi어 되는 국회 canceltu 티베트 라이브 티베트 지도층의 소박한 삶과 교육방침은 티베트의 행복한 미소를 만드는 힘으로 느껴졌다. 날라이라마의 동생 티엔진 최겔나리 림포츠의 부인 린첸카도 그녀는 세계의 티베트를 알리는 망명정부의 여성 지도자다. 그녀에게 우리는 또 다른 티베트의 힘을 물었다. 바람을 타고 달리는 말, 룸따. 아멘. 아멘. 아멘.